안녕하세요. 별의별클레이입니다. 오늘은 갈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디와 크롱 친구들이 도와주었고요. 빨간색 다섯 덩이와 검정색 한 덩이의 클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빨간 다섯 덩이와 검정 한 덩이를 모두 뭉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눌러준 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줍니다. 늘렸다, 오므렸다, 늘렸다, 오므렸다 늘렸다, 오므렸다 반복해주세요. 늘렸다, 오므렸다, 늘렸다, 오므렸다 클레이가 묻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시면 됩니다. 갈색이 완성되었다면 클레이에 힘을 가하여 공기를 빼줄 거예요. 열심히 누르고 접고 누르고 눌러 펴고 접고 반복하여 공기를 뺄 수 있어요. 누르고 접고 누르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나요? 공기를 충분히 빼주었다면 동그랗게 뭉쳐줍니다. 동글동글 굴려가며 한 번 더 공기를 빼주고요. 동글동글 굴려가며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에디와 크롱 친구들과 함께 빨강색과 검정색을 혼합하여 갈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레이 장난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리고